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혜입니다.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해설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해설강의 전에 간단하게 브리핑만 하면 문항구성은 965로 출제가 됐어요. 1, 2, 3단원이 965로 출제가 됐고 9평이 6평과 거의 유사하게 나온 것 같아. 물리에서 저번에 한번 7월 학평할 때도 얘기를 했고 수업할 때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6평 때 올해 바뀐 평가원의 기조가 물리는 적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의 비슷하게 난이도가 나왔고 커트라인도 지금 현재 집계되고 있는 거로는 6평보다 약간 쉬운 것 같아. 약간 쉽게 느끼는 것 같아. 1컷이 1점 정도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으로는 1점 정도 상승이 된 것으로 보여서 1점 정도면 약간 오차밤이 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6평이랑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느꼈다. 그런데 6평이 또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큰 걱정 없이 바뀐 평가원의 기조 때문에 무언가 큰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요. 6평 보고 나서도 사실 문항이 좀 특이하게, 문항 구성이 좀 특이하게 4페이지에 유턴 역학이 세 문제가 들어있는 정말 우리 과정에서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사실 체감하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문항이 뭐 4페이지에 1단원 문제가 많이 나오든 2단원 문제가 나오든 3단원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들은 크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만 이제 막 너무 복잡한 계산이 있어서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은 배제되었죠. 그렇죠? 20번 문제의 등가스도 운동 문제만 너희들이 좀 영리하게 문제를 풀었다면 크게 어려움 없는 시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고 답은 일단 20번 4페이지에 집중이 돼 있어요. 17, 18, 19, 20번에 집중이 돼 있고 합성자 기장을 조금 한 정답률이 한 50% 정도 나온다. 50% 이하는 4페이지 문제랑 12번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력도 50 조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 너희들이 평소에 우리 수업을, 제 수업을 듣고 특난도 모의고사라던가 특강, 실전 300 어떤 걸 선택해서 공부하든 모두 이번 9평은 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도 여러분들이 크게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공부해 주시면 꼭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전작이 항상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장을 줬는데요. 파장이 왼쪽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쭉 나타내 주고 있는데 라디오파 옆에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건 다 알 것이고 자외선과 적외선 가운데는 가시광선인 건 다 아시죠? 그렇죠? 자,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A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웨이브가 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는 가시광선 아니고요.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그렇죠? 음식물 속에 물 분자를 운동시키고 물 분자가 주위에 분자와 충돌하면서 음식물을 데우는데 A보다 파장이 짧은 B 그렇죠? 가시광선 B는 전자레인지가 작동하는 동안 내부를 비춰 그렇죠? 안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보인다는 얘기는 가시광선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작동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에 그 조명이 켜있다는 얘기죠. 그 조명이 켜있는 그 주황색 등인가요? 하여튼 주황색 등인가요? 전자레인지를 생각보다 잘 안 써가지고 주황색 등이 켜있으면 가시광선을 쏴주는 거죠. 보이는 거니까요. 진공의 속력은 전자기파는 모두 같다라는 거 아시죠? 맞고요.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파장이 짧은 애가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B가 A보다 큽니다. 알겠죠?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에요. 헷갈리지 않고 풀었어야 됩니다. 2번 니은입니다. 2번 다음은 핵반응에 대한 내용인데요. 핵반응 235 우라늄과 기억이 결합을 해서 X2 너희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SR이 스트론튬 이런 거 못 읽거든요. SR 알겠죠? 이렇게 제논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 읽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 있는 핵반응에서 진량수의 총합이 보존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밑에 있는 원자 번호인데 전화량의 총합일에 같다라는 거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 여기 쉽네요. 이거 54 더하기 38이 92니까 얜 0이니까 0이다. 중성자죠? 그렇죠? 안 보고도 중성자인 것 같은데 140, 94, 2, 1은 2 다 더하게 되면 236이니까 녀석이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둘, 셋, 넷, 하나 1, 1, 2, 0 그렇죠? 니은도 지금 중성자네요. 니은도 중성자고 기억도 중성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좋아요. 가는 핵분열 반응이고 그렇죠. 덩어리가 큰 애가 작은 애로 바뀌었으니까 핵분열 반응 맞고 나는 작은 애가 큰 애로 바뀌었잖아요. 핵융합 반응 맞습니다. 기억은 양성자, 양성자 아니고 중성자세요. 이게 중성자입니다. 그리고 나에서 나에서 저기 2짜리 헬륨과 3짜리 수소의 질량의 합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질량 결손이 이 녀석의 질량과 이 녀석의 질량 그때 질량의 합은 나구나 이 질량과 이 질량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게 저 왼쪽이 더 큰 거죠. 그렇죠? 4짜리 헬륨과 니은의 질량의 합과 같다라고 하면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A, 학생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가볼까요? 3번 가볼까요? 3번 가볼까요?